2장의 연습문제입니다. Your Turn Day죠. 연습문제가 좀 많아요. 이 책이 정말 좋은 점이 연습문제가 굉장히 풍부합니다. 풍부하고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연습문제를 지금 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의 에피소드 자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연습문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. 나중에 이 책의 본문들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 연습문제들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 풀은 해답을 제가 별도의 녹화해서 지금 에피소드를 덮어쓰는 형식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. 유튜브 영상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일단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연습문제 해답은 이 책의 끝에 다 있어요. 해답을 보지 말고 가능한 보지 말고 연습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답이 안 나올 때 그때 해답을 보시기 바랍니다.